공천파동이 시끄러운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공천은 큰 잡음 없이 조용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과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구로갑. 단수 공천 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지역인가요? 쉽지 않죠? 네. 배청자가 많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로갑은 지난 20년 동안 여당,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당이 한 번밖에 당선되지 않았었던 그때도 수백 표 차이밖에 나아지 않았었던 그래서 험지라고 불리는 쉽지 않은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단수 공천이라고 마냥 어떤 기뻐할 때는 아니군요. 그럼요. 본선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호대변인은 언론에 계셨죠? 어떻게 정치권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지금 운동권 정치를 퇴장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라는 사명감을 절박하게 느꼈고요. 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험지라고 하더라도 제 고향과 마찬가지인 30년 산 곳이거든요. 구로갑에서 제가 한번 몸을 던져보겠다라는 나름대로는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구로에서 학교를 다니셨군요. 학교는 구로에서 다니지 않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살았고 30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호대변인을 정치권에 이렇게 영입을 한 분은 누군가요? 누구로 봐야 되나요? 아, 그것은 이제 실명을 원하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쪽인가요?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인연이 없었고요. 제가 입당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됐기 때문에 저보다 입당 후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쪽이군요. 하여튼. 네. 뭐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게 왜 비밀스러우신지 잘 모르겠네요. 운동권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운동권 말씀하셨는데 운동권에 대해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신 건 뭔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운동권이라는 것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만 운동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운동권의 사고와 이념과 행동 방식을 지금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권이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각계의 분포와 배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낡은 사고와 이념을 가지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운동권식의 정책들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이었고요. 청년들이었습니다. 소주성 때문에 제일 먼저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서민들 집이 없는 사람들 청년들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운동권 세력이 이제는 퇴장을 해야 된다.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 그래 퇴장하고 난 자리에는 미래 세대들 청년들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권 말씀하시는 게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척결을 말씀하신 거라는 좀 매기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념적 정책에 대한 비판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운동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인정할 만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비판의 대상인가요? 그분들의 시대적인 소명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계에 입문을 했고 또 오랫동안 해오셨고 직권도 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다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비판은 지금 있는 이념적 행태 이걸 비판하신 거죠? 그 이념적 행태라는 것이 저는 정확하게 운동권과 등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념적 접근은 지금 현 정부 대통령도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무슨 홍범도 장군 문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원전도 이념에 파묻혀 사라고. 원전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인데 이념으로 공격을 하시고. 이게 이념적 행태는 흡사 운동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념을 내세우는 부분은 어디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운동권의 어떤 특정으로 비판할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탈원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왔고 또 수많은 우리 경제 동력이 되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것이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을 다시 보곤하면서 최근에 불가리아의 무조원 규모의 수주까지 했고. 이제 다시 민생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건 이념적 접근을 비판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문제 무슨 이승만 대통령 문제 혹은 외교에 있었던 한미일 고리. 이게 굉장히 가치적 외교고 이념적 외교인데. 그 이념 외교의 비판 이념적 접근의 비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정치 행위의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념이 어떤 이념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에 부합하는 이것을 앞세우는 그런 이념이라면 그걸 누가 비판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운동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든 그리고 시대와 거꾸로 가는 이런 이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이념이라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내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대화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념적 접근을 비판하려면 제가 보면 실용을 넘어서 이념을 먼저 내세울 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외교에 있어서 이념적 접근 이런 건 우리 국익보다는 이념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한 비판과 달리 어떤 정책의 이념의 꼴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남의 정책은 이념적으로 나빠서 나쁜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도 원전 자체가 이념적이라서 그쪽 정부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세계 그린에너지의 문제나 그게 꼭 옳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 이념의 딱지를 붙여버리면 실용적 문제에서 논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원전 소주성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실용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거 이미 판단이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해서 실패됐거나 실패하지 않았거나는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은 멀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거기 이념의 딱지를 붙이면 이념의 딱지를 붙이면 결과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념의 딱지가 붙여진 것이죠. 그건 국민들이 저는 이미 다 검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념 논쟁을 가지고 오래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지금까지 제가 취재를 해왔었던 언론인으로서 역대 총선의 공천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요. 이것은 사천 논란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도 또는 다른 어떤 계파의 보스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무리하게 힘겨루기를 하거나 납득되지 않는 공천이 있거나 결과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기준대로 시스템대로 공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교적 잡음 없이 공천이란 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진 사람 불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동이 없는 공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깐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겠다고 험지 중에 험지라는 계양을로 손들고 나왔습니다. 또 이수정 또 윤희숙 함은경 또 전상범 전 부장판사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구로의레 태용호 구로갑의 저 호준석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 정치의 퇴전을 위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적인 사명감으로 험지에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또 청년정치의 국민의힘 상징인 김정민 김재섭 이승환 마찬가지로 험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또 김형덕 전 차관 이런 분들이 호남의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과거에 공천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거 정도면 감동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관련해서 두 가지지만 좀 들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이 큰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법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약간 앞으로 우리 정치에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경선이요. 경선은 제가 지역에서 뛰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출마를 했거나 방역 의원장을 오래 했었던 원내건 원내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8대2로 한 거거든요. 일반 주민 여론은 8대2. 나름대로는 크게 개선을 혁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 지역의 당협 위원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들이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특검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수공천안이셨으면 굉장히 고생을 하셨겠죠. 어디 딴 데 같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검법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데 특검법 지나고 나면 주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의 주요 텃밭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강남 이런 데는 다 밀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조용하고 좀 뭐랄까 고요한 공천 자체가 지금 숙제는 다 뒤로 밀어놓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잘 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영남이 굉장히 시끄러운 곳일까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무리하게 자리로 옮기게 하고 거기에 어떤 지금까지 어떤 제기된 추정 의혹을 보면 거기에 이른바 윤핵관들을 꽂을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은 없을까요 윤핵관을 꽂을 것이다. 용산공천이 될 것이다. 검사일색공천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소문이 늘 파다했습니다. 하나도 현실이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용산 출신 행정관들 다 떨어지지 않았냐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무 근거 없는 제가 보기에는 추측이고 그런데 그걸 아까 했죠. 29일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숙제가 남아있는 영남 강남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남에서 현역들이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할 것이고 많이 안 떨어지면 왜 이렇게 안 떨어졌냐고 할 것이고 어느 쪽으로 해도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현역만 살아남았다 이런 데서 인유한 혁신위원장 희생 요구했던 윤액강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단수공천 이런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혁신공천의 흔적은 어디라도 없다. 아까 이런 비판들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길게 드렸기 때문에 이철규 권성동 이분들은 지역구가 강릉 동해인데 여기는 지역경쟁력이 압도적인 분들이에요. 주민들이 이분들 나오길 원합니다. 심지어는 이철규 위원장은 공관위원이니까 경선지역으로 갔는데 경선 상대자가 포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단수공천된 건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흠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호대변인 보시기에는 공천의 주도권을 용산이 지고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고 있느냐 완전한 시스템 공천이냐 분석가들은 여러 말을 하니까요. 뭘로 보십니까 그것은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결과를 그날 아침에 보도자료 보고서 아침에 보고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진실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자기 사람 밀어넣기 위한 흔적이 있으면 소문이 다 나게 돼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천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까 보시기에 호대변인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현역들이 너무 유리하다. 신인들은 그럼 어떻게 진출해 하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연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흘러가고 있다. 언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제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신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제기하는 언론들이 있어서요. 네. 그 부분 억울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평가하시기에 민주당이요? 네. 뭐 민주당이 천안함장한테 부하들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신 의원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자당이 조금 불리한 법안 상정했다고 gsg라고 쓰셨던 의원 태용호 의원한테 변절자라고 하시고 류호정 의원에게 야 라고 말씀하셨던 의원 대통령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왔는데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말했던 의원 중국의 티벳 인권 탄압을 70년 전 일인데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냐라고 말하셨던 의원 이런 분들 다 공천받으셨습니다. 국민들이 이러고도 박수를 친다면 칠 거로 기대하신다면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관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 지역을 다니면요 그 전에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하시기 전에는 그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은 거의 얘기들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건 가라앉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가라앉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내성이 생겼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된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호대변인은 일단 용산에서 경각심을 저는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또 밝히셨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제2부속시라고요 특별감찰관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느 정부든 어느 정권이든 이게 이루어져야 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이 법정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언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제도적으로 의지를 밝히셨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하신 거고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이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명품배 그것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2부속실은 그럼 추진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곧 할 걸로 보신다고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 향후 문제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지 이미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자기반성이나 해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후대위원님 보시기에 그냥 이제는 이쯤 했으면 넘어가면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신년대담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이해를 구하셨고 국민들께서 이제 납득하지 못하시는 국민들도 있고 좀 불충분하다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납득됐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 정성인 것 같고요 더 이상 많이 거론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많이 다니지만 이 문제에 질문하신 것도 우리 권 앵커님이 지금 최근에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어떤 국민들이 아까 이 문제가 조용한 것이 국민들 마음속에 해소가 돼서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요새 김건희 여사가 나오질 않으시니까 일단 어떤 물 밑에 잠복한 것인지 혹은 또 국민들이 물려서 내성이 생기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저는 나오시는 여당 패널이나 야당 패널에게 EU씨가 이대로 그냥 묻혀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위성정당은 어떻게 돼가야 되나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위성정당의 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양 쌍방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 기본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상대방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정의당과 사실상 야합해서 공수처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멀쩡하던 비례대표 제도를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또 만들어서 정의당의 뒤통수까지 쳤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합당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이번에 똑같이 반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국민의힘은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자구책인데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께서 이끄는 민주당과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민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공정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례정당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불출마했기 때문에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지율은 분명히 어떤 여러 지표상 야당은 약간 정체 내지 가라앉고 있고 여당은 상승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추세선으로 약간 상승선입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민생을 여러 가지 챙기고 있거든요 재건축재개발 같은 것은 제가 지역 다녀보면 이거 정말 절박한 현안입니다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단말기 휴대폰 비싼 휴대폰의 주범인 단통법이라든가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 이자 감면이라든가 이런 민생들을 계속 챙기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조금씩 체감하시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아주 달라지고 있구나 좀 잘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남은 43일 동안 공부 덜 하면 국민의힘이 좀 자만하고 이러면 성적이 또 내려갈 것이고 계속 열심히 하면 올라갈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의료대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의료대라는 해법이 뭔가요? 헌법에 국민들이 건강과 복원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OECD 평균보다 매우 낮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속도로 추진을 해도 20년이 돼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해야 되고 응급실 뺑뺑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3천명인데 2천명을 갑자기 1년에 늘려버린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혹은 이 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 의사 파업으로 국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지 지금 던지고 어떤 압박하고 이것만 보여줘서 되겠느냐 이거 선거 노린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났습니까? 이제 의대의 수요 조사를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